너를 뽑았는다니까 이 셋이 원래는 너를 뽑으려 했죠? 진짜로 원래는 너를 뽑으려 했는데 난 안 가리잖아 지금 네가 웃는 것도 나 칠 가리고 있어 그치 근데 진영이 진영이 얼굴을 빡 나 진짜 아니야 진짜로 늘었다 너 아니니까 나 치가 나 원래 얘 좀 늘었어 봐봐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겠어 저도 나 가린다고 근데 그 끊은 거야 근데 너는 자꾸 왜 미간이 멀어져 뭐야 미간이 멀어져 이거 멀어져 잡고를 막 왜 이렇게 왜 왜 왜 코 올라가고 미간 멀어지고 딱 그치 말할 때 가자 또 또 또 왜 아니 왜 야 얘가 가까이 오면 코가 자꾸 벌렁거려 아니 별걸 안 하고 싶어 끝난 집에 가잖아 아 진짜 아 진짜 뭐해 아 진짜 진짜 왜 뭐해 왜 장난친거라니까 아이고 이거 장난친거야 장난친거 아아 장난친거 장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